달려요 그러면 이 밑으로만 많이 달리시면 돼요. 못 달리겠어요. 아니요 달리시면 돼요. 아 테니스 선수가 뭐 그걸 겁나요. 테니스 선수 아니에요. 펜싱. 펜싱. 잘 됐네 이거 펜싱. 어. 괜찮아 괜찮아. 형 괜찮아요. 자 웃으면서 파이팅. 파이팅. 의심이 안 나와요. 자 나가 봅시다. 너무 무서운데 형이. 하나 둘 셋. 달려요 달려요. 자 달려요. 아 달려요. 달려요 달려요 달려요. 달려요 달려요. 달려요。 아아아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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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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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. . . . . 나 택시! 나 그렇게 타기 싫어하더니 오, 맨 마이 웨이! 형, 꿈 봤지? 진짜, 꿈 봤지? 아니, 근데 너무 짧았어 나 바람 없어서 제일 무서운 거 약간, 나 준비, 신비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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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너무 무서운데, 형 이거? 하나, 둘, 셋,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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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쫄아